속초시에 사는 60대 안 모 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안 씨는 지난 9일 속초를 방문한 서울 중구 24번, 25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보건당국이 확인했습니다. 속초시 보건소는 안 씨가 10일 농업기술센터와 생활체육관, 평생교육문화센터 등을 방문한 것을 확인하고 접촉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와 방역을 진행했습니다. 한편 서울 중구 확진자는 속초 형네 집을 방문했다 양양 전통시장 등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.